안녕하세요. 생명환의 S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쿡수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직앤제, 보통 이제 여름 시즌에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로직앤제라고 하는 자본기 다음에 나오는 커리, OT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로직앤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최신 경향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함께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교재와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막전이, 권익, 유전, 최근에는 생태계 수학적 계산도 점점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 유형들을 혼자서 푸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혼자서만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정말 뛰어난 재수행이 아니고서는 사실 풀이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이 꾸준히 혼자 문제풀 연습 훈련을 하는 것도 해주셔야 되지만 강사의 풀을 통해서 풀이에 대한 확장성, 좀 더 실전적이고 간결한 문제풀이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의 테마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철철 로직의 완성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철철 개념에서 저의 일련 커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철철 개념에서 철철 로직이라고 하여 막전이, 권익, 유전 쪽에서 필요한 스킬과 논리를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분기라고 하는 자료 분석의 기술 이 심화 강좌를 통해 가지고 로직 엔제의 앞쪽에 지냈던 강좌죠. 자분기를 통해서 철철 로직을 적용하는 것을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분기까지는 제가 매우 친절하게 강의를 합니다. 철철 로직 이거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어차피 적용하는 것도 문제풀이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분기 다음에 로직 엔제는 철철 로직에 대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풀이로 하면 좀 더 간결하게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냐 풀이의 간결성을 철철 로직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철 로직의 완성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실전에 강한 문제해결 능력 기르기 다양한 문제풀이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선제 위주로 수험생은 정답만 빨리 찾으면 되지 강사처럼 완성도 있는 문제풀이를 시험장에서 꼭 구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실전적인 풀이를 로직 엔제에서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본인의 풀이와 잘 믹스를 해서 가장 좋고 현실적인 풀이를 고민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능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루는 6개의 테마는 우리가 보통 막전이라고 하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에 대한 수학적 계산, 그리고 세포 유전, 사람의 유전, 돌연별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렵지는 않지만 생태계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요율과 그리고 방영구 계산 쪽을 생태계 수학적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생태계 수학적 계산 쪽까지 다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직 엔제의 활용 목적은 기본 유형뿐만 아니라 신유형까지 대비를 해요. 사실 자분기를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이 부분 6편 같은 경우도 자분기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것의 일부가 나름 적중을 했고 도움이 됐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강사 입장에서는 적중했다 안했다 이런 걸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신유형을 대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종철 컨텐츠를 사용한다고 해서 신유형이 완벽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로직 엔제를 통해서 신유형을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써왔던 풀이에서 다소 탈피를 하여 좀 더 다양한 풀이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결국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했던 나의 풀이가 먹히지 않는 자료 또는 그러한 형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로 신유형 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철철 로직이나 자분계에서 사용했던 풀이를 이거 빼고 새로운 풀이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했던 풀이를 좀 더 간결하게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보여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전 문제풀이 방법을 전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간 내 풀어낼 방법의 훈련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얼마나 자료를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문항별 키포인트 시작점 문플루틴 잡는 것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교재 구성은 100% 자작문항인데 로직엔제의 경우에는 엔제이기 때문에 과거 우수문항과 신규문항을 매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요. 그래서 100% 작년과 올해 문제가 다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 문제 우수문항에다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문항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유형 대비 그리고 강의용 실전문제 복습문제 이렇게 리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강의용 문제와 복습문제 활용법을 잘 들어주셔야 이 교재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직엔제의 활용법. 일단 로직엔제의 문제와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묶어서 철철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철철 로직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최소 1회 이상은 수강한 적이 있어야 설명을 들었을 때 납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강의용 실전문제를 우리는 플레이 문제라고 하는데 플레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수업에서 가능하다면 예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습은 한 문제당 5분 이상을 넘기지 말고 문제를 미리 읽고 사실 이 중요한 핵심 문항들은 문제를 읽는 것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자주 읽어봐야 문제에 나와 있는 불필요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실 수가 있고 필요한 정보 중에서도 그 표현의 뉘앙스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가는 길을 좀 더 단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미리 읽어보는 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을 잡아보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해 주시면 특히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강의를 들을 때는 플레이 문제, 강의용 문제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리플레이라고 해서 동일한 문제를 다른 형식으로 뒤쪽에 또 수록해놨어요. 그걸 이제 복습하라고 수록해놓은 건데 이 복습용 문제는 언제 문제를 풀어보거나 정리하면 됩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방법이 절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교재 차례를 보면 플레이 파트와 리플레이 파트로 차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제 형식으로 하면 플레이에서는 질문들이 다 주관식이에요. OX 근데 리플레이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보기박스와 선택지가 다 구성이 돼 있어서 한 번 다시 풀 때 자료에 대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선지휘제의 풀이를 좀 더 신속하게 시험장에서처럼 실전적으로 풀어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플레이, 즉 강의를 들을 때 사용하는 문제는 1단계 한문항을 5분 전후로 해서 스스로 풀어보고 고민해 주시고 2단계 강의 수강을 하면서 본인이 풀어본 것과 강사인 저의 풀이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풀이가 좀 더 현실성 있고 더 나은 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풀이로 정리를 해주시고 저의 풀이가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의 풀이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3단계는 유형별 시작점 확인 및 키포인트를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특히 복습할 때 필요한 건데 이 어려운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할 때 다시 풀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시 풀어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풀어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펴본다의 의미로 복습을 하시라.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이 문제를 읽어서 시작점과 문제풀의 루틴 정도만 떠올려 보는 거지. 근데 그것이 떠올리지 않을 수 있잖아.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문제 풀고 수업을 들었을 때 유형별 시작점과 문제풀이 루틴에 대한 키포인트는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까먹었으면 그걸 다시 읽어보는 정도로. 그래서 복습은 신속하게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된다. 과거에 풀었던 문제의 복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풀 문제가 꽤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용 문제 리플레이는 반복 학습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풀었던 문제를 한 번 정도는 다시 풀어봐야 되잖아요. 여러 번 풀긴 쉽지 않지만. 1단계 키포인트를 통해 저의 설명을 떠올려 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2단계 발전된 풀이를 통해 실전 문제 풀이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플레이 쪽에서 정리해 놓은 메모가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키포인트가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습용 문제 리플레이는 언제 활용한 걸 저는 추천하냐면 활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지만 플레이 문제. 자기가 지금 풀고 지금 강의를 들어서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일주일 뒤에 까먹은 다음에 한 달 뒤에 까먹은 다음에 다시 알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풀고 지금 수업 들어서 메모한 걸 바로 리플레이 쪽에다가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풀어보는 거야. 바로바로. 바로바로. 그리고 시간 절약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한 달 뒤에 다시 문제를 읽어보고 복습만 하라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복습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풀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읽고 문제의 유형에 따른 시작점 문제풀이 루틴의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거든. 함께 활용하면 좋은 컨텐츠는 캐치로직 RGV 만시 철두철미 실점 모의고사인데요. 이걸 다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본인의 목적성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와서 철철로직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기존 책에는 다 쓰여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캐치로직이라는 교재와 강좌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철철로직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선생님. 저는 올해 선생님의 철철 개념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직 엔젠터 선생님 수업을 두고 싶어요. 그런데 철철로직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니 뭘 활용하면 되나요? 철철로직만 수록된 교재와 강좌인 캐치로직을 여러분들이 수강한 다음에 로직 엔제를 활용하거나 캐치로직과 로직 엔제를 동시에 병행하거나 동일한 진도를 캐치로직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로직 엔젠터 하고 그 다음에 캐치로직 듣고 로직 엔젠터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을 할 수도 있겠죠.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RGB와 RGB의 코어는 RGB를 많이 알려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 기본 문학 모의고사, 핵심 문학 모의고사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이 모의고사를 제작한 건 제가 처음이에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동안 누적된 문제수라든지 오류, 오타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개선돼서 사실 문제집이라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오류, 오타, 오답이 있으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 측면에서 풀었는데 이상한데 답은 내가 틀렸대. 다시 풀어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을 최소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종철 강사의 기본 문학 모의고사 RGB 그리고 핵심 문학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 이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데이터들에 의해서 완성도 높게 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RGB는 기본 문학 모의고사로 총 70회 만점 시퀀스는 핵심 문학 모의고사로 총 40회입니다. 제가 현재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 대략 한 절반 이상 지금 촬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친구들은 충분히 바로바로 쫓아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문학 모의고사 RGB로 기본 문학을 훈련하고 핵심 문학 모의고사로 핵심 문학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기본 문학과 핵심 문학을 합쳐서 풀 모의고사로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철두철미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지처럼 한 회 수문항이 수록된 풀 모의고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철철실문은 실제 6평, 9평 수능보다는 레벨이 살짝 더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미래에 내가 보는 9월 평가 또는 수능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한 건 이제 7월인데요. 거기서 좀 더 난이도가 높게 혹이라도 출제가 되면 이 사설실문의 역할로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뭐 6, 9평이나 수능 정도로 맞추는 회차도 있지만 어려운 회차는 6, 9평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한두 문제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난이도를 조절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괴리감 느끼게 비현실적으로 과하게 어려운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과탐이 특히 생명과학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과하게 어렵게 내고 있는 시즌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를 잘 조절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로즈겐제 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재 입고는 7월 12일 강좌 개강은 7월 3주 차부터 제가 강의를 촬영해 업로드를 하겠고요. 업로드할 때는 비유전인 항분의 전도와 전달 즉 막전회부터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촬영 방식은 비유전 쪽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올리고 유전은 형강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형강에서 촬영한 걸 꽤 좋아하더라고요. 형강에서는 아무래도 수강생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강을 듣는 수험생들도 유전 파트는 형강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형강 파트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 호흡을 조절하는 거죠. 형강 학생들처럼. 내가 보통 형강에서는 한 문제 한 3분 정도 문제를 읽어볼 시간을 주거든. 그러면 인강생들도 한 3분 정도 똑같이 형강생들 같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현실, 현장감 느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로직 엔지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성공이라는 것은 노력의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노력을 할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겁나게 후회가 되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 많이 지쳐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은 기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시간이 흘렀을 때 또는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후회하는 시간이나 후회하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노력, 고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해주셔서 올해 끊임한 반복으로 수능 만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